오늘은 집에서 출발해서 양수역 쪽으로 달릴 겁니다 그리고 5키로 되는 지점에서 반환점 참아 가지고 되돌아오는 10키로 뛰는 코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선역까지 도착했습니다 약 3키로 정도 됩니다 집에서 신선역까지 앞으로 여기서 양수역 쪽으로 2키로 를 더 가고 턴 하겠습니다 구용이 터널입니다 여기까지 약 4키로 입니다 집에서 구용이 터널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4.7킬로미터 입니다 잠시 후 유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용 6교 입니다 정확하게 5키로가 여기 반환점 입니다 여기서 유턴을 하겠습니다 다시 부용 제2 터널 입니다 다시 부용 제1 터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대략 6킬로미터 정도 뛰었고요 심박수륨 140에서 154일을 왔다 갔다 합니다 존 3 유산소 운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들이 몽몽이 탈고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닮은 시방이였는데요 다리가 많이 무겁습니다 쉼터 지내고 있습니다 신혼역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km만 더 뛰면 10km 달리기 선거관의 재미죠 신혼역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심박수는 계속 140km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힘든 공간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오르막입니다 약 7% 정도의 오르막인데 장기간 달리고 이런 오르막 오르는건 조금 버겁습니다 낮은 경사의 오르막입니다 좀 스피드를 내볼게요 오르막 끝입니다 이제 피치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8km 좀 쓰렸습니다 다리기 속도가 1km 정도 떨어졌고요 다리는 무겁고 근데 숨이 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심폐기 있는건 괜찮은데 다리근육이 못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리근육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선정도로에서 이제 마오리쿠 쪽으로 빠지는 지름길로 접어듭니다 지금 8.6km 구간입니다 마오리쿠에 접어듭니다 여기서부터 저희집까지는 마지막 큰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요 1.2km 정도를 마지막 큰 언덕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피치를 올리겠습니다 9km 지점 통과하고 있습니다 1km만 더 올라가면 집입니다 10km까지 200m 넘었습니다 하이 인텐시브 인터널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전력 출제 할게요 서포트 스피드 간답니다 네, 10km에 뛰었습니다 10km에 도착했습니다